안녕하세요. 대접파지입니다. 오랜만에 접속하네요. 그래도 한달만인거 같은데? 크리스마스 이벤트네? 뭐 준대네? 지푸도 안주네? 작년에 뭐했지? 크리스마스 때? 줄 있어? 요롱? 뭐야? 오 와 5일만 출석하면 줘? 개쩌네 이거 이번에 또 하는구만 아 귀찮은데? 뭔데 이거? 크리스마스 개똥같은게 뜨네 진짜 보다 좋은거가 아 아모르 오 정윤석 오 오 생각보다 좋은게 많은데요?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 75이라 안 돼? 아이씨 살까? 별로? 이거 조합하는게 또 있을거에요 조합은 해야되고 뽑아봅시다 오 럭키 이건 개뿔 개똥같은것도 없지? 백령아 오랜만에 안온데 아직도 랭크인가요? 아직도 랭크인가요? 아직도 랭크인가요? 아직도 랭크네? 흠 흠 흠 흠 오랜만에 안쓰니까 좋은거 주겠죠? 내가 접어야지 요이씨 안돔 접음 접어 레알 찐맛 아 개 삐졌어 안해 저거랑 계신거봐 야 진짜 개똥같네 이따구로 진짜 누구야 이거 이러면 재밌어서 똥되지 않아요? 무리수같은거 뭔짓이야 이거 저렴거 만들려면 돈 들어가는데 뭔지 랭키네 아 뭔데 이거 어? 개꿀 나 이거 없어놓는다 저게 이득이다 병뒤네 언니 아 쓰라그래 아 랭키 내가 골드 이거 훔쳐가려는거야? 오 오 아모르 아모르 파티 미친 오 쓰샷이 안지켜 녹화되고 있지? 그치? 넘어가야겠네 진짜 어떻게 지금 까먹었어 뭐야 럭키야?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뭐 엄청 개좋아보이네 똥 같은게 떴네요 와 대륙사씨 회전데 솔직히 암으로만 떠도 이득기 300만 골드 써서 조금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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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키다 조금될 이게 왜 이렇게 조금될 개또라 조금될 조금될 이런거 가지고 조금될 조금될 이게 왜 이렇게 왠지 인디기나 아모르 대조사가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, 라스트 세 번 마지막 세 번 마지막 세 번 진짜 마지막 세 번 몇 가지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패키지 진짜 똥이네요 와 이건 좀 살만하다 야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죠? 소골증 개똥갖 같아 옛날에 팔고 털었어야 했는데 현고리를 안 와보니까 속쓰린데 속쓰려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요번에 드빌트도 많이 뿌려야겠다 뭐 하지도 않는데 드빌트도 많이 뿌릴게요 봐나 이런 것도 많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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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맞춰 완전 좀 더 뚫려 진짜 야씨 왜 만들었냐 아무튼 이런 거 뿌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요번에 크리스마스 생방 때 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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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